여기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... 너 너 너 너 너 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아 아 아우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이뻐 나 처음이야 어 나 처음이야 아니 이게 좋다기 보다 맨처음에 으 아 이걸 아 으 아 아 으 으 아 으 아 아 에 아 아 액없는hui 씨끄anteeon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무슨 여기가 노래방도 아니고 무슨 추가요금 내면은 더 더 여러분 제발 제발 미안해 제발 미안해요 여러분 제발 나 진짜 미안해 정소율씨 오늘 야근입니다 너무 고마워요